안녕하세요 유지입니다 자 오늘은 프로듀스타즈 컨텐츠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제가 프로듀스타즈 관련 또 뭐 장난감이나 이런거 없을까 좀 찾아보다가 완전 좀 충격적인거를 발견을 해서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아 저번주에 구매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서야 도착을 했네요 그것의 정체는 바로 빠밤 와우 무려 프로듀스타즈 레고 피규어입니다 종류가 총 8개 있는데 제가 이거 보자마자 진짜 완전 신기해가지고 구매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브롤 레고 피규어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짝팀입니다 정식제품이 아니에요 일단은 근데 겉모양의 느낌은 나쁘지는 않은데 한번 보자고요 뭐 일단은 이런식으로 총 8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하나하나씩 오늘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아 프랭크 프랭크 피규어인데 딱 봐도 프랭크죠 한번 까봅시다 저 이거 완전 처음보는거거든요 이야 일단은 구성품 굉장히 조촐합니다 하하하하 자 레고판 하나 구성되어 있고 팔이랑 이것저것 그래도 조립은 조금 할 수는 있게 만들어져 있네요 까봅시다 야 이거 그때 이거는 이거 일단 고정시켜놓을수록 판인것 같고 일단 생김새 요런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움직여보고 있는데 플라스틱도 이것도 짝퉁이다 보니까 상당히 조잡해요 불량스러운 느낌이 고객이 빵구난거 뭐야 조립을 해볼게요 자 이거를 프랭크를 머리를 껴주고 잠깐만 근데 프랭크 이거 탈모 아니었어? 머리가 왜 이렇게 풍성해? 생각해보니까 와 근데 제가 이 레고 갖고오는거 진짜 오랜만이네요 일단 짝퉁 레고긴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진짜 레고 좋아했었거든요 그거 갖고 이렇게 딱 껴가지고 상완극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오케이 일단 프랭크는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프랭크의 망치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토르 멸리르 끼는 듯한 느낌인데 와라! 멸리르! 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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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자! 요렇게 해서 프랭크 망치든 프랭크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없어야지 좀 약간 더 프랭크에 가깝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또 우리 프랭크 탈모면 억울하니까 예 이렇게 챙겨줍시다 자 요렇게 해서 먼저 첫번째 헐크! 아니 헐크가 아니라 프랭크 한번 만들어봤구요 자 두번째는 뭘 조립해볼까요? 야! 펜이가 또 등장을 하네요 근데 펜이가 패정모자 대신에 배그 1렙 뚝배기 끼고 있네? 아 이게 짝퉁이라서 이거 피해갈려고 이런식으로 만든건가? 일단 생긴거는 예상대로 어 뭐야 얘는 또 그냥 조립이 안되어있네? 다리가 아우! 그래도 이거 뭔가 오랜만에 이렇게 레고 끼니까 약간 둥심이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브루스타드 저작권 침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구입을 권장을 드리진 않습니다 다만 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점을 제가 또 이렇게 직접 조립하면서 그냥 한번 보시고 예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팔까지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뚝배기 한번 껴볼까요? 뿅 원래 펜이가 두건이잖아요 이게? 이거는 두건이 아니죠 절대 누가 봐도 뚝배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권총을 딱 장착해주면 쓰읍 심지어 이 권총에 이게 또 소음기가 달려있는 뭐 뭐랄까 약간 그 우지같은 거네 그게 아마 뭐 배그나 이런거 짬뽕되어있는 느낌이거든요 역시 짝퉁 났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레고가 좀 더 만들기 쉬워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그 저번에 그 피규어들 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그 짝퉁 피규어들 그래도 얘네들은 뭔가 형태가 막 괴성망칙하진 않잖아요 적어도 뭐 어쨌든 얘네들도 짝퉁이건 편함 없지만 자 그 다음에는 뭐 까볼까요? 어 어 붕붕붕붕붕 아 근데 이게 정식으로 그 슈퍼셀에서 아 브롤의 인기 정도면은 아 이거 그 구츠같은거 하나 낼법도 한데 장난감같은거 만들어가지고 클래시 로얄때는 그 만들지 않았었나요? 피규어같은거? 브롤도 빨리 피규어같은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탈모르 파티를 벗어나 머리 장착해주고 따단 좋아 풍성해졌다 고양을 보아하니 약간 유탄발사진가? 그거 같거든요? 일단 샷건은 샷건 계열은 아닌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때요 이 몸이나 얼굴만 색칠하고 나머지는 그 다른 그 배그 짝퉁 피규어라던지 쓰고 남은거 이렇게 이것저것 짝있게 한거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붕어넣붕 붕어넣붕 불이 완성되었습니다 터프가이 불 등장 이렇게 보면은 또 짝퉁치가 나긴 하네요 가까이서 보니까 마감이라던지 아무래도 근데 가격이 이게 하나당 얼마였죠? 2천원꼴인거 같아요 거기에서 뭐 높은 퀄리티를 기대하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죠 아 다이너마이크 다이너마이트 폭탄 들고 있는 모습을 연출을 그대로 했네요 자 까봅시다 오 이거는 또 완전히 싹 다 분해되어있네 짜잔 일단은 다이너마이크 할배 등장했고 이제 안전모자 딱 쓴 다음에 어 이거 울고 먹겠네 사실상 색깔놀이죠 짝퉁이니까 최대한 원가 절감해야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야 어 이것도 그림하고 다른데요 뭔데 원래는 다이너마이트 이거 두개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없던 또 총이 생겨났습니다 다이너마이크 다이너마이크 이제 총쓰는 캐릭으로 전향했나요? 에반데 이렇게 들어야되나? 이거 너무 어거지잖아 야 이건 뭐 치어리도 아니고 말이죠 화이팅 화이팅 짝퉁 화이팅 자 어딘가 상태가 굉장히 많이 안좋아보이는 네 다이너마이크 살펴봤구요 이번에는 의문의 이 녀석 누굽니까 대체 넌 누구냐 이건 뭐냐 바로 브로스트즈 베타버전 시절의 브록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의 네 브록이거든요 심지어 로켓도 없어 스나이퍼인데 자 이렇게 해서 불이 완성이 됐는데 로켓 발사기 대신에 저격수로 전향한 네 파이퍼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짝퉁 브록의 모습입니다 이게 제가 베타 시절을 안해봐가지고 어떤 모습일지는 감이 잘 안오는데 이렇게 뭐 비슷하게 생기긴 했나봐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누굽니까? 얘는 진짜 모르겠어 얘도 브록이야? 얘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? 뭐야 자 일단은 조회 리본을 해볼게요 근데 선글라스 낀 모습이나 똑같은 총 들고 있는 모습 보니까 그냥 브록 스킨인 것 같거든요? 야 진짜 엄청난 짝퉁 퀄리티의 모습 네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완성됐는데 자 이리저리 둘러봐도 누군지 감이 잘 안와요 솔직히 얘랑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서는 머리 스타일? 일단 총이 들고 있는 건 똑같고 선글라스 끼고 있고 얘는 아예 브롤이랑 관계가 없는 애인 것 같은데? 자 얘 정체 아시는 분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함정이 껴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콜트 앤드 아 셜리 예 대표적인 두 캐릭터 남았어요 그나마 퀄리티는 얘가 제일 나은 것 같긴 하다 권총도 땅 권총이고 자 일단은 콜트 자체는 완성은 됐는데 이게 무기가 하나는 여기 아까 불이 있었던 무기고 하나는 또 권총이고 이 뭐죠? 이거면은 똑같은 무기 줘야지 이것도 잘못 섞였나보네 여기 그림상으로는 분명히 권총 들고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게 권총 넣다가 실수로 불에 총이 같이 들어갔나봅니다 역시 기대를 하면 안되겠어 자 마지막 셜리 한 번 봅시다 빠밤 셜리 이긴 한데 전혀 셜리가 아닌데 뭐 이거 약간 또 이것도 어거지로 웃기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머리 모양도 다르고 뭐 짝퉁이니까 그래라니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짝퉁 레고스타즈 완성이 됐습니다 쓰읍 솔직히 이 표지 퀄리티를 보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실수였어요 기대를 하면 안됩니다 그냥 짝퉁은 짝퉁이에요 어 마감도 별로 안좋고 무기도 막 짬뽕으로 섞여있고 울고 울고먹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브로우스타즈 네 짝퉁 네 레고 피규어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요거 퀄리티 어떤가요 제가 봤을 때는 저런 그 말도 안되는 피규어 보다는 나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결국에는 짝퉁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그냥 제 영상으로만 보시고 굳이 구입을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예 퀄리티가 그냥 딱 짝퉁 퀄리티입니다 그리고 정품이 아니기도 하구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버튼까지 누르 잊지 마시구요 예 저는 그렇다면은 네 또다른 브로우스타즈 관련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